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선완의 멋진 실존 소녀의 소녀. 영광스러운 23명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큰 팀의 팀이죠. 이치. 제가 소화 소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우선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희에게 이렇게 큰 상 주신 소리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박진영 PD님, 정옥 사장님, 조혜성 부사장님, 변상국 부사장님, 표정국 부사장님, 김영국 부사장님, 그리고 이본부 신부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있기까지 뒤에서 저희보다 더 고생해주시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는 이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민찌들! 이번 아이씨이 여름에서 많이 더웠고 힘들었을텐데 끝까지 우리 아이씨 모두 함께 빛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하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민찌한테 자랑스러운 가수 이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신청하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이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치! 네. 계속해서 라이딩 하시타 상시하고 해주시겠습니다. 나갈려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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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